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공정 자동화로 해서 코인테크라든지 자동화 기업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 무인공장, 스마트 팩토리와 연관된 기업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좋고요. 산업용 로봇의 보급 수준을 보시면 노동자 1만 명당의 보급 대수를 가리키는 로봇 집적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로봇연맹의 보고서를 봤을 때 세계 로봇 집적도를 보면 노동자 1만 명당 현재로서는 126대입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을 보면 대한민국은 2010년도부터 1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로봇 집적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1만 명당 932대입니다. 그래서 시장 평균 대비했을 때 한 7배 정도가 굉장히 높은,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은 대량의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보면 로봇 시장은 현재 일본이라든지 미국이 조금 주도하고 있는 거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환약이라는 세계 1위의 산업용 로봇을 갖고 있는 거고 서비스용 로봇 쪽에서는 미국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그다음으로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는 어느 정도 개화가 이제 막 된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라든지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에 대한 산업에 굉장히 빠르게 진출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인 공장을 삼성전자에서는 2030년도까지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가 2022년 올해부터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내년도에는 서빙 로봇, 그리고 24년도에는 서비스용 로봇까지 차례로 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면 로봇이냐 자동화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다른 것 같아요. 무인 공장이라고 하면 로봇 관련 섹터들, 감속기라든지 액취에이터, 모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고 공정화, 자동 공정화라고 하면 저번 주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코인테크라든지 공정화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업체라든지 여타 공장들이 보면 생산 공정관리라든지 고도의 정밀 생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인구 고령화도 계속되고 있고 인건비 자체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시장, 무인 공장에 대한 시장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또 우리도 로봇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전폭적으로 정부에서도 지원할 것이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할 섹터인데 그렇다면 지금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볼까요? 흐름 좀 체크를 할까요? 우선 로봇주로 보시면 알다시피 SPG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도 그럴 것들이 일본이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던 전 세계 감속기 시장을 이제 SPG가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상용화했다라는 것들이 SPG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네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SPG가 로봇의 어떤 대표적인 관련주로서 최근의 시세도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21년도부터 미국의 최대 공작기계 기업에 적용될 감속기 테스트를 마친 뒤로 계속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점들을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출이라든지 실적도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감속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로봇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서 40%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소형화라든지 협동 로봇이 계속 서비스용 로봇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속기에 대한 위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닉 오토메이션도 보시게 됐을 때 양극제 품질 검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K-LAS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가지고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에 현재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류 로봇이라고 하죠. AGV라든지 다관절 로봇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물류센터 자동화 시스템인 K-MAS도 개발을 해서 국내 대형 유통기업 CJ라든지 여타 기업들의 납품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유일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고 유일로보틱스는 현재 고객사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1차 벤더 업체로서 안정적으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점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중에 최선호주로는 어떤 걸 볼까요? 가격 전략까지 바로 체크할까요? 네, 유일로보틱스를 최선호주로 뽑을 수 있고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유일로보틱스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75% 그리고 산업용 로봇으로 18.28%를 갖고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 관련한 로봇들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영역에서 국내에서 기술력이 가장 좋다라고 업계에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 자동화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까지 턴키로 수주가 가능한 유일한 기업 유일로보틱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20년도부터 실적이 계속 꾸준히 좋아져요. 로봇 기업들은 이제 막 개화한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은 사실 기대를 안 하고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일로보틱스 보면 20년도에는 27억 원의 순이익, 21년도에는 26억 원의 순이익이 낮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흑자는 지속적으로 내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다른 경쟁사들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숫자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겠다. 그리고 1600여 개 정도 고객사 포트폴리오로 납품한 이력이 있다는 점들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청라에 약 8천평 정도의 공장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로보틱스가 어느 정도 대량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 착공을 시작을 하니까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이 됐을 때 실적 꾸준히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가격적으로는 현재 가격부터 2만 7,100원 아래로는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21선이 최근 들어서 생겼어요. 여기 위로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 가격대에서는 확실하게 지지가 나오고 있는 점들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로는 3만 6천 8백 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2만 3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일로보틱스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으로 최선호주 유일로보틱스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기동현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대표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